인사는 하더라, 시간은 잠시만요. 아무렇지만 인사할 시간은 그래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지, 이떤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. 아무쪼록 울산 모야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울산 사라지면. 그래서 한 50년 전에, 60년 전에 이런 동동구름을 메고 포개작업체도 많이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추억의 강선이, 추억의 동동구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들 앞에 선사해드리겠습니다. 자 동동구름, 그러고 내가 팍팍할게 하나 있는데, 저는 오늘 동동구름 하나밖에 몰라요. 그래서 왼쪽에 또 잘한다고 해서 앵콜 같은게 이런걸 하지마세요. 앵콜하면 제가 미쳐내없으니까 앵콜하지마시고 하나만은 잘 들어주시고 또 하모니카, 이별의 무산되부터 대기하고 오래간만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선사해드리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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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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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